의료 영역에서 3d 프린팅 보형물은 사실은 3가지 영역으로 쓰여요 수술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 말하자면 수술 모형이죠 뭐 제가 10여 년 전 20년이 다 됐네요 대학의 재학 시절부터 활용하던 뼈 모형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했던 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수술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뭐 수술의 보조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이런 목적으로 또는 수술할 때 어떻게 수술해야지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역할이 이제 가장 지금까지 많이 쓰여 왔고 하지만 이제 인허가에서 조금 더 자유롭구요 하지만 3번에 있는 임플란트나 또는 어떤 수술에 고정할 때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허가도 조금 말썽이 있고 좀 힘들구요 그 다음에 보형물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주로는 이제 1, 2번에서 이제 영역에서 많이 시도를 했구요 또 최근에는 전 3번에 보형물이나 어떤 고정 뼈를 절골 하고서는 고정하는 그런 것들로 써도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좀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3, 4년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수술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저변 확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뭐 여러 문제가 있어요 뭐 수술비 문제도 있고 또 수술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사의 피로도가 너무 크다는 것도 있고 또 준비하는 회사나 제작하는 분들도 고통이 조금 있고 또 전용 소프트웨어나 전용 장비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에서 명확하게 딱 안 뭐야 안전하게 어떤 스탠다드가 돼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명이 이제 좀 접근을 한 거죠